이 표현 꼭 외우자. 형용사 문영.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 진티엔 티엔 치에 짜마 양. 오늘 날씨 너무 추워. 진티엔 티엔 치 헌 러엉. 어제는 쪼금 더웠는데. 쪼티엔 요디엘 러. 더웠어? 나는 쪼금 추웠어. 러엄아? 워 간쥬에 요디엘 러엉. 음식 맛은 어때? 음식 맛은 어때? 밥은 어때? 밥의 맛은 어때? 밥의 맛은 어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가격은 어때? 겁에는 어때LY요? 가격도 alsι때 입고 있는데. 가격도 약간 비싸대요.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대요. 가격이 조금 비싸대요. 많이 멀어 지하철역은 집에서 멀어? 조금 멀어 조금 멀어 학교 환경은 어때? 학교 환경은 어때? 깨끗해 친구들은 어때? 동생들은 어때? 친절해 친절해 학교 환경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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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환경은 어때?